요즘에 이제 겨울 되면서 피부에 좀 수분이 많이 날아가요 수분을 좀 쉽게 케어할 수 있는 뷰티템을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위스키 병처럼 생겼는데 내 스타일인데 패키지 너무 신기하다 이게 올인원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주름 개선 되고 수분 케어도 되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바르면 되거든요 명품인가 방금 전에 제가 씻었어요 얼굴이 지금 땡기거든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우 좋아 아 일단은 자 얼굴 면적이 외롭어서 금방 흡수되니까 또 바르게 돼요 저는 자 목까지 머스크 우디 향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은 알죠 머스크 향도 인기 많은데 우디 자즈랑 좋은 거거든요 은근하고 고급스러운 향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약간 제형이 가벼워서 그런지 부드럽게 슥 발립니다 착 감기는 느낌 네 필름픽미 이번에는 동현의 픽 아이템 에스브랜드 토너 에센스입니다 그쵸 어 맞아요 위스키 위스키를 블렌딩하는 주 원료인 보리, 메가, 옥수수를 추춘물로 혼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었군요 그리고 피부에 좋은 다양한 성분들도 많이 함유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에는 저분자 5중 히알루론산과 수용성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 각질 세포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번들거림 없이 촉촉하게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패키지도 선물하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연말 선물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선물로 화이팅 연말 선물로 부úde 연말 선물로 통과 더블리에 inform을 도움이, 트리블드가 되었습니다 연말 선물로 도움이, 배가 되었겠다 연말 선물로 로봇은 시간 연말 선물로 로봇 연말 선물로 불편하게 되고 연말 선물로 див 에너지 연말 선물로 이끌 연말 분를도 감사합니다.